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 홈 트럼프 핑거님과 게임즈님의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야 혼자 놀기 지쳐버린 허기의 하루 어? 뭐야 플레이어의 첫 등장이군요 또? 어? 얼마만의 사람이야 좋아 할 수 있어 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허기원씨 아 안녕 나 허기라고 해 반가워 자 우리 친구하자 좋아 좋아 같이 놀자 어? 임마 뭐야 너 같은 괴물이랑 친구 할 거 같아? 어림도 없지 짜식 인형 주제 어딜 자 다른 친구 알아보셔 수고 무슨 장난감을 가져가야 되나? 어? 뭐야 또 왔어? 아 진짜 야 너 괜찮냐? 조명이! 위로의 눈 주는 아 진짜 자식아 하하하하 야 이거 악마 그 자첸데요 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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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에 또 보자고 수고 뭐 halt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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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악마였네 저거 아 자 저 비디오는 뭐야 어? 아 플레이어가 기억을 잃었나 보네요 뭐야 저거 나잖아 예전에 같이 놀았던 허기와의 기억 그때 누군가 허기를 납치를 해갖고 아 그래서 혼자 됐었구나 허기가 아 그래서 플레이어만을 기다리고 있고 빨리 모든 게 기억났어 허기를 찾아야 돼 허기 어딨니? 야 나 플레이어 다 기억났다고 어디 있는지 모르겄네 허기야 어딨네 잠깐만 허기가 저렇게 혼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다뇨 안돼 안돼 기억났다고 일로 올라와 빨리 나 비즈페이스 다 봤어 다 기억났어 일로와 뭐야 애는 애초에 떨어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자 그렇게 또 평화가 찾아온 플레이타임 공장의 하루 뭐야 옐로우 허기의 등장? 자바추마 플레이어 야 저 바나나 내가 여기 있는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구만 고대로 잡아줘야겠 뭐야 뭔 소리야? 야 들킨다 안녕 나 허기야 잠깐만 언제 노란색으로 염색했냐 아 그게 말이지 하하 아 저 오늘 어 뭔가 좀 그래 새로운 스타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버렸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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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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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? 어째 잘 어울리니? 오 야 노란색 완전 멋있어 뭔가 초사형 같고 말이야 내 스타일이야 완전 너 멋있다 진짜 주방에서 저녁을 요리하고 있는 진짜 허기 어라 뭐야 저 노랑이는 누구야 플레이어랑 있잖아 몰랐다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좀 사태 팍 좀 해보자 죽어 죽어 아잉 아잉 하하하 자 일단은 저 노랑 허기는 나쁜 애인 것 같은데 자 잡아먹어주마 뒤에서 방침하고 있을 때 아잉 아잉 마 뭐하고 있어 자 내가 해줄게 나 힘쎄거든 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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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 안 돼 빨리 구하러 가야돼 조심해 플레이어 하하 아 어? 뭐..뭐야? 어떻게 되든 말.. 왜.. 어..거기가.. 두 명? 어? 뭐지? 고놈 참 맛있겠다! 잘 먹겠습니다! YUMMY! 이리와! 안되의 플레이어! 오오오! 뭐야 전기그래팩이잖아 저거! 아하! 역시 영원한 내 깜보는 파란 먹이뿐이야! 내가 반드시 복수하러 온다! 야 이거 그래팩 진짜 멋있다! 자 요거를 대가지고 열면 짜잔! 오! 새로운 문이! 열렸다! 오! 같이 모험을 떠나보자고! 이 상황..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마미롱 자 그렇게 새로운 전설 장비를 얻은 전설 장비를 얻은 플레이어 그때 계속 지켜보고 있던 마미롱래그가 찾아와 나랑 같이 놀래? 어? 나 너 위험한 거 알고 있거든? 너 착한 녀석 아니잖아 마미롱래그 저거 다 음모야 저거 다 음모야 누군가 날 음해하려고 한거라고 나 사실 정말 착한앤데 어? 음 어 그래 그래 같이 놀자 또 새로운 친구가 생겼구만 저걸 못 보지 또다시 등장한 악마의 물질 아니 저거는 제거해도 제거해도 어디서 자꾸 가져오는 거야? 어디서 뭐 악마 물질 무한 생성기가 있나? 짜잔! 악마가 되어라 어? 뭐야 이거? 우와 악마로 변한 마미롱래그의 진정한 모습? 어허 이건 내가 아니 야 일로와 아니긴 싹 다 잡아먹어주마 어머 Christ 机은 나의 사랑의 치유법으로 자 돌아와라 자자자자 Donc 키시미지가 활약 이정데요 오케이 악마 물질 떨어졌고 또 숨었네요 나 돌아왔어 근데 힘을 다 써버린 키시 잠깐만 키시야 괜찮니? 내가 너 목까지 살게 편안하게 잠들어! 어? 뭐야? 어! 얘 돌아왔다! 믿고 있었어! When are they gonna die? 아휴 진짜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? 엘! 쭈뻑이! 엘! 엘!